윤석열 당선인이 대출을 완화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럴 때 대출 얼마까지 좀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어차피 DSR로 막혀있기 때문에 LTV 아무리 70%, 8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10억 아파트 8억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본인 소득에 따라서 한도가 뚝 떨어질 텐데 최대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서 가장 사고 싶은 좋은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결국에는 상승기에는 자산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약간 그게 있는 게 마치 금리가 오르면 망한다. 금리가 오르면 다들 파산하고 집을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4억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기존에 2%, 3%였었다가 1%가 더 추가로 오른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감당하는 이자가 만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히 1만 9백 원밖에 안 되거든요. 4억 대출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4억 대출에 1%가 올랐을 때 하루에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발 하나를 사도 100만 원이고 패딩 하나 사면 200만 원 가방 하나에 천만 원, 시계에 2천만 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4억 대출로 40억, 400억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하루에 만 원 더 부담한다고 해서 이 집을 금매로 팔거나 경매로 넘기거나 이럴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꼭 확신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특히나 하락장 때는 무섭잖아요. 내가 이자도 계속해서 내고 금리도 높아지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샀던 아파트 가격까지 또 떨어지고 여태 이게 다시 우상향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는 좀 저점에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0년간의 서울 아파트 어떤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에는 우상향이에요.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시기도 대출금리 8%, 9%대를 충분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파트 사놓는 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초중반이었잖아요. 저는 지금 다주택자로 대출이 막혀서 그렇지 정말 저는 100억이라도 땡겨서 더 사고 싶은 곳이 많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수익이 많은데 대출이 지금 1원도 안 나오니까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사고 싶었던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많이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매수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 좀 대변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주택 구입을 하는 게 좋다는 주택 구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어떤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어떤 공포감, 그 다음에 각종 규제가 좀 많았고요. 보유세라든가 부동산 규제가 많았고요. 또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서로 눈치보기 장세가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신고가와 금매가 동시에 거래되는 이런 양극화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선이 끝남으로써 이제 불확실성 해결됐고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도 민간 어떤 공급을 늘리고 규제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금리밖에 없는데 금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1%가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오는 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어떤 분위기가 크게 반전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 반전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잠깐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계시나요?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오르세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또는 금리가, 대출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맞아요. 또 아파트 가게 내리는 거 이런 게 좀 리스크지 않을까요? 저도 물론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종부세, 재산세 세금 많이 나올 걸 대비해서 5년치 어떤 현금을 좀 준비해 놓긴 했는데요. 집을 하나 사실 때 많은 걱정을 하세요. 미국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확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대규모 200만, 300만 공급이 되면서 물량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정책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갑작스러운 전쟁처럼 어떤 세계적인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영향까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거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투자자, 본인들의 리스크를 먼저 확인하고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리스크. 맞아요. 오늘 받았던 월급을 다음 달 받을 자신이 있는지 오늘 출근한 회사,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출근할 자신이 있는지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에 빠지거나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어디 지방으로 발령받지는 않거나 요즘에 건강 문제 많이 이슈되는데요. 갑자기 내 건강이 나빠서 출근을 못해서 월급을 못 받지는 않나 혹은 어느 날 일시의 어떤 사고로 내가 계속 소득이 끊기지는 않나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리스크가 본인한테는 없는지 그 부분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리스크 대비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님께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셨을까요? 저도 이직을 한 회사에서 처음에 3개월 지났는데 월급이 안 나왔어요. 절반만 나오다가 6개월 되니까 월급이 끊겼습니다. 아주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대출을 2억 이상 안고 있음에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급작스럽게 이직을 해야 되고 중소기금 역시 작은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고 연봉도 손해보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들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본인의 소득이 일정하게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 리스크를 확인하시고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잘 관리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4년 동안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해 오셨어요. 그때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아니면 국내 부동산 어떤 규제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폭락은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은행 이자만큼 싼 건 없다. 세 번째, 강남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이다. 세 가지를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할 때 세 가지 부분을 깨달은 점, 세 가지 부분에서 강남은 보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강남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 강남 집에 사는 건 절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디든가 해서 돈을 모아 모아서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새롭게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주 아파트 시세 상승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지하철 계통으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아마 그 효과는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중앙보훈역에서 시작해서 길동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동역 격용에서 고덕강일 1지구까지 4km 정도 구간에 4개 지하철을 설치한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강동 지역에서 송파를 지나서 한 번에 연결되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고덕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까지 1.25km를 연장하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금액대도 충분하고요.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9호선이 강동을 지나서 하남하고 남양주 왕수까지 지나게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남양주 왕수 1지구, 2지구가 2지하철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면 잠실하고 삼성, 반포까지 한 번에 오게 됩니다.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통이 상당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개선 사업이 있는 게 종합운동장, 삼성동, 영동대로 그다음에 삼성동이나 잠실 쪽 개발이잖아요. 우리가 다 9호선 라인인데 봉운사나 종합운동장 왕숙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교통망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잘 알아두시면 아마 강남 못지않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분양을 한창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청약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전 청약이 되는 사람들은 괜찮을 텐데 그리고 일반 분양도 기다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약에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 지역이 아마 지금 저가로 투자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린님이 투자하셨던 2008년이니까 그렇게 세체만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도 좀 이렇게 세체로 큰 자산을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 그래도 아파트를 사세요 책 이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대 때 신혼 때 아파트 숫자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들뜬 마음에 어떤 주변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한테 다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런 아파트 얼마 모아서 산다. 내년에 이런 거 사고 그 다음에는 전세 모아서 또 다른 거 이런 거 살 거다.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나도 따라서 살게 혹은 나도 진지하게 좀 알려달라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주변에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을 하우스퍼 라고 오히려 놀리는 시기였어요. 금리도 높고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냐. 강남 그 조그만 거 17평은 왜 3억이나 주고 사냐. 잠실 아파트 7억을 누가 주고 사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8년 무슨 대폭락 예언이 유행하고 있었고 책도 그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의 정답이 아니라 기출문제다. 우리가 어떤 일부 기출문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은행식 시험을 제외하면 기출문제가 동일하게 실제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 안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 풀어보죠. 맞아요. 실제 시험에서 어떤 응용력을 알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풀어보고 해설을 보고 나한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응용력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일종의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그땐 좋지 않았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맞벌이 부부 월급 300만 원이 맥스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대기업 맞벌이 부부 신입이라고 해도 대기업이면 충분히 연봉이로 가능합니다. 제가 투자했을 때는 지금 대출이자가 9% 이랬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초중반이었고 지금 올라봤자 3%, 4% 즉전인데 금리도 너무 쌉니다. 그래서 그때 냈던 원리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리가 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월부 같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유튜브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 경험 중에서 우리 투자자 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투자 인사이트를 잘 발견하셔서 지금의 투자에 적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은 바뀌었지만 물론 상황은 바뀌었지만 지금 유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유리한 측면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신 대로 호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기피시설이 없어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교통호재들 좀 좋아질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입지 분석 잘하고 그 부분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나중에 아이디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기출문제처럼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지금 투자를 이제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로 눈을 좀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올해 이제 10월부터 출국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3개월 일정으로 뉴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맨하탄에 있는 콘도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작은 콘도라도 좀 하나 사놓고 3개월은 이제 관광비자가 허락되는 3개월은 제가 가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1년은 또 세를 줘서 달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요.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국처럼 어떤 세금 부담에 대한 많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아 미국이 세금이 더 적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부세 같은 개념은 없고요. 재산세도 이미 산 금액에 계속 고정적으로 거의 5% 이내에서 산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부담을 하게 되고 양도세 부분도 많이 완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 부동산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외로 가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제 해외 투자 이민을 가자 해외에서 거주를 오래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민을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비자가 허락되는 기간 동안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 계획을 올해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뉴욕에 콘도를 사놓고 3개월 정도 살고 내년에는 이제 런던에 한 채를 아마 마련하게 될 것 같아요. 런던도 5억 대 미만으로 해서 작은 하우스라는 사놓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씩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비자 6개월이 되거든요. 아 6개월이 되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세를 쥐어서 현지화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8% 수익을 봐요. 수익률 말라는 건 저는 좀 싫어하는데 투자금 대비해서 최하가 8% 수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8에서 한 10% 정도.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의 강남아파트는 1%대, 2%대 정도 나오는데 보증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8% 수익이 나와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아파트는 월세가 이제 3천 불 정도 들어오거든요. 보증금은 이제 디파지트으로 한두 달 정도. 이거 수익률을 해도 한 10% 정도 나오는 셈이에요. 1년에 나가는 세금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샀을 때 우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1% 정도 부과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공시지가가 30%씩 오르면 쭉쭉 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처음에 샀던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다음에는 최대 5, 여기서 5%를 올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서 세부담이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100만불이죠. 10억까지는 이제 면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증여를 한다 그럴 때는 한 100억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2월 과세가 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되게 좋습니다. 유리한 증명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